여긴 내가 상상했던 곳이 아니야. 이럴 수가. 세상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죠.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미화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듣게 되어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하얀 도화지와도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 도화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일본인 친구로 인해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카, 난 일본이 정말 좋아. 너가 태어난 곳이라니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에버리는 하루카에게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에버리와 하루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붙어서 노는 죽고 못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카의 가족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에버리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단짝 친구를 잃어버리다니 그것도 너무 먼 곳으로 하루카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일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루카를 만나러 일본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하루카는 일본에 벚꽃 피는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에버리도 벚꽃이 피는 계절에 꼭 일본을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루카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의 역사까지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영향을 이렇게 크게 받을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후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에버리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리입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가져온 세계관이 무너져 허탈한 마음에 하소연이나 해볼까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하루하루가 마냥 즐거웠습니다. 콜럼버스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늘 하루카라는 일본인 친구가 함께했죠. 어느 날 우리 옆집으로 이사온 하루카네 가족은 아빠가 특파원이라서 몇 년 미국에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땀한 머리에 작고 귀여운 하루카와 처음부터 쉽게 친해졌습니다. 하루카는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렀어요. 그런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얼굴만 쳐다봐도 하하오오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루카는 금방 영어를 배웠고 저도 간단한 인사정도는 일본말로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하루카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얗고 분홍꽃이 가득한 일본교토의 풍경사진이었어요. 화사한 벚꽃이 가득한 일본은 너무 예뻤습니다. 그 사진을 저에게 주었어요. 책상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그 사진을 봤습니다.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매일매일 즐거울 것 같았던 우리였지만 하루카는 다시 일본교토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특파원 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놀던 하루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간간히 연락을 하다 지내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그래도 늘 하루카, 벚꽃, 일본은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하루카의 영향으로 저는 동아시아의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은 꼭 가보고 싶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의 사안 벚꽃을 직접 눈에 담고 싶었어요. 혹시나 하루카를 만날 수 있는 우연이 생기길 바라면서요. 일본 대학에 교환학생을 신청했고 저는 당당히 합격해 일본으로 가게 되었죠. 물론 집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전공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일본을 가보고 싶어했던 걸 아시는 부모님은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라고 하시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본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 한국, 중국 등등 동아시아 역사는 너무 복잡했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걸 왜 선택했을까? 사실 후회한 적도 많아요. 그래도 이원 선택한 거 열심히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일본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만큼 알고 싶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견이 생기게 되더군요. 그래서 일부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적힌 책들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차차 공부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기숙사를 권하셨지만 저는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과 좁은 시설이 불편할 것 같아 학교 근처에 작은 빌라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설레일 것 같은 일본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와 일본 사람들은 하루카처럼 진짜 친절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상냥한 마음이나 친절이 사실은 속마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웃 빌라 주인이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어찌나 다정하게 해주시는지 낯선 일본에서의 생활에 안도감을 느끼며 감동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마음 먹고 하루는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차일피일 초대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인사는 하지만 내 초대가 부담스러웠나보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될 거 가지고 슬금슬금 피하는 모습을 보니 살짝 불쾌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번거로운 관계에 연속을 불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는 그저 인사일 따름일 뿐 일본인들이 보이는 친절에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쵸 제가 의미를 두지 않게 되면 하나도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의 특성이 다른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제 멘탈을 흔드는 사건을 연달아 맞이하다 보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매일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게 아니겠어요. 밖을 살펴보면 아무도 없었죠. 처음에는 애들 장난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하루 날 잡아 일찍부터 우리 집이 보이는 곳에서 숨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꼭 밝혀내야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옆집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 제가 분리수거를 잘못해 그분이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불만을 교묘하게 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하고 있었으면 매일같이 웃으며 인사하고 뒤통수를 칠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고 있다고 시정해달라고 지적해야지 않나요? 분리수거를 올파르게 하기 시작하자 초인종을 누르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고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을 못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조별과제가 있어 조별친구들과 오랜 시간 의견을 나누며 과제를 분담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쯤 한 친구가 커피라도 마시고 갈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해를 외치며 어디로 갈지 정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다들 마지못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 같은 불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죠.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뭐를 또 잘못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본 생활이 이어질 즘 저에게 위안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일본어 수업에서 친해진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한국은 가까운 나라여서 그런가 일본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등급을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있어 빠지지 않고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간 생활하다 보니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과 분위기가 살짝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친절이 없었어요. 특별히 친한 사이가 아니면 애써 웃으며 인사하지 않아도 되었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는 발음이 있어 한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낯선 타지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은근 고민하는 것과 힘들어하는 부분이 같았어요. 그러다 교토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이번에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조별과제 회의를 끝내고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더니 그 친구는 그래서 커피를 마셨어? 저한테 물어보았어요. 당연하지 권했는데 나도 커피를 마시고 싶었으니 거절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죠. 그 친구는 엄청 크게 웃으며 잘못한 거 맞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한참 배워야겠다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뭐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로는 교토는 특이한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커피라도 마시고 가자에 담긴 의미는 정말 차를 마시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 아닌 회의를 끝마치며 인사치레로 말을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때 정말 커피를 마시러 가면 신뢰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화를 냈죠.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표출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냥 회의가 끝나고 수고했어 과제 잘하자고 이야기하며 끝내면 안 되는 거야?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맞아 나도 처음에는 왜 저러나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그냥 교토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해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 왜 이렇게 어렵게 대화하고 서로 눈치 보며 살지? 속마음 그대로 표현해 주면 좋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지를 매번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후로 저는 그 한국 친구와 단짝이 되었어요. 그 친구와의 교류는 일본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화끈한 성격이었죠. 오히려 거침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좋으면 어린아이처럼 엄청 좋아했고 불만이 있으면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그런 성격은 오히려 저를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와 있을 때만큼은 무슨 마음일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성인이 된 하루카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생활해 보니 어린 시절 하루카의 환상을 깨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겪은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이 그 나라들을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금 누구와 있을 때 편한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제 심정 정상이겠죠? 한국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으로 교환 학생 전환이 되는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에버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에버리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네요. 사실 겉과 속이 다른 교토화법은 한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일본 전체를 싸잡을 수는 없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 교토화법에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조금 거침없는 스타일이기에 얼굴이 울고 있으면 마음도 울고 있는 것이고 얼굴이 웃고 있으면 마음도 웃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반대로 일본인들은 얼굴로는 웃고 마음으로 우는 경우라 표현하기보다는 참고 담아두는 스타일인 것이죠. 그래서 담아두는 것이 폭발할 경우 에버리의 경험담 것처럼 남의 집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듯 웃고 있는 얼굴로 음침하게 괴롭히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조금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